오늘 공연 어땠니? 저 좋았죠. 스스로? 아 저는 좀.. 지금 작년에 했던 레파토리 다 버리고 새로 분위기 좀 만들어 보려고.. 아 그럼 기존 곡을 리노베이션 하고 있는가? 네 그래야죠. 그런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. 자꾸 있던 거를 갈고 다듬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 만들어. 새로운 거 만들었어요. 아니 아까도.. 아 그래? 네 다 새로운 곡이었는데 그 전에는 분위기가 안 잡힌 것 같아요. 좀 더 분위기 잡아볼게요. 수고하셨다. 오건이 오늘 공연 어땠니? 저는 오늘 좋았어요. 멘트에서 너무 진지했던 것 같은데 멘트가 좀 진지했던 것 같은데 반보다 좀 기쁘게 좀.. 진지해도 상관없잖아. 네? 진지하면 진지한 대로 그렇긴 하죠. 맞아요. 상관서 오늘의 공연 두 번째는 나라가? 네. 어땠니? 저희 포크 기타 한 장르 악기를 하나 들고 오신 분들 사이에 껴가지고 아니 오늘은 그냥 일부러 낀 거잖아. 아 죄송했어요. 어? 네. 저희가 껴도 되는지 해서 죄송했어요. 야 뭐.. 다 같은 음악인데.. 재밌었어요. 너무 악기분들 너무 잘하셔서.. 아 진짜? 네. 악기분들.. 진심 그렇게 생각한 거니 아니면 그냥 립서비스인 거니? 아니요. 너네가 지금 20대니? 네. 네. 20대 초중반? 중반.. 중반.. 중후반이죠. 아 그럼 학생도 있겠네? 네. 여기 학생은 학생이에요.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은 군대 갔다 왔니? 네. 군대문 다 갔다 왔어요. 아 군대문 다 갔다 왔고? 네. 그래 오늘 되게 멋있었던 거 같아요. 아 감사합니다. 누구.. 누구.. 누구세요? 아 저.. 여자친구.. 아 그럼.. 저번 비대문 때도 방송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실제로 보고 싶어요. 아.. 여자친구면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너무 좋았어요. 여기 한국도 너무 좋고.. 그런 거를 누가 믿겠어요? 아무튼.. 꼭 되면 돼. 오늘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특별하게 들어온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제가 몰래 들어왔습니다.